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무얼 보고 무얼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풀어드리는 지하철 유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시작습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이 멋진 말이죠.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명언입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오늘 여기다가 반기를 늘리겠습니다. 새로운 풍경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을 가지는 거, 그 풍경을 보고 새로운 통찰을 가지는 그 새로운 눈, 이것도 필요하죠. 거기다 제가 하나를 더 얹어드릴게요. 어떤 거? 새로운 맛을 얹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풍경도 있어야 되고요.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요. 외국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디냐면, K4차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얘들이 다 지하철을 품고 이 둥지를 트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K4차 메카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약간 얍지 좋아하시면서 침 꼴딱꼴딱 삼키고 계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여행이지, 벌써 시은, 요즘에 시은하면 싫어하신다 그러더라. 57번째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전철 타고 가는 K4차 트릭.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가는 건데 네 군데, 빅포 포차가 서울 전역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종로 찍을 겁니다. 종로는 원티어죠. 무조건 원탑으로 꼽히는 종로 하나 찍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찍겠습니다. 야, 영등포 아시는 분들 많죠? 저도 영등포 좋아합니다. 영등포 찍고, 그다음에 신대방 갈 겁니다. 신대방이 더 하나 숨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는 곳이 찬농까지 찍습니다. 오늘은 이 네 군데, 포차를 전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요즘에 이 K4차 있죠? K4차를 포함해서 이 K4차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인천에, 인천 부두에서 지난 5월 말에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요. 맥강 축제를 하겠어요. 맥강. 맥강 하시니까 또 아버님 집 난리 나셨죠? 맥주와 닭강정. 이야, 이 환상적인 조합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드시러 외국인분들이 크루즈를 타고 오셨는데 3천 명이 몰려든 거예요. 인천 부두로.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던 경제 효과 있죠? 그러니까 투숙을 하면서 거기서 맥강을 막 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어까지 다 하고 갔던 그 경제 효과가 있죠? 그게 무려 100억 원을 찍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왜 어머니 몰래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아버님 지금 찔리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증시해요. 가장 핫한 테마가 뭐냐면 K푸드 테마. K푸드. 그러니까 무슨 뭐 김, K김. 그다음에 뭐 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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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붙으면 그냥 막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난리죠? K푸드의 열광. 그 열광의 도가니를 품고 있는 포차 투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찍어볼게요. 자, 원티어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로부터 찍혔습니다. 자, 종로는 어떻게 가느냐? 이 지역에 쉽게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죠. 그래서 지하철 종로 3가역으로 나오시면 포차 거리가 있는데 나오는 지하철 문이 중요하죠. 지하철 역 창구. 자, 그래서 어디로 나오냐면 3번 출구하고 6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3번 6번 출구 쪽. 그러면 그냥 그 일대가 있죠. 그 일대가 포차천으로 막 되뇌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5번 출구까지 거리가 한 200m 되는데 여기가 완전히 포차의 메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아버님 근데 잠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머님, 그 어떤 거냐면 이거를 낮에 오시잖아요. 낮에는 없어. 낮에는 없고요. 밤에 가야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천지개벽을 해서 트랜스포밍을 하고 바뀌는 포차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외국인분들도 그냥 한국에 딱 오잖아요. 내리면 저녁때 타임이야? 이런 무조건 이쪽으로 몰러 갑니다. 예전에는 전통시장을 샀잖아요. 요즘에는 여기를 먼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 다 보시면 되고요. 수백 명들이 그냥 야외 그 외에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다음에 포차가 쫙 있고 거기에 앉아서 그 외에 공장을 쇠주 한 잔 딱 꺾는 그 광경들이 불가사의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광경을 연출을 한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8, 9초 정도 되는 초여름, 초가을과 그 가을의 진입 무렵. 이때, 이때가 거의 고등 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가야지 그 야외 시원하거든요. 너무 떼약볕에 땡볕에 8초에 가잖아요. 8월 초에 가면 너무 더워. 안 돼. 그래서 지금 가는 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부터 거의 10월 말까지가 피크 타임이죠. 이때 가셔서 약주 한 잔 쫙 꺾고 오면 그냥 천국이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차근차근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겁니다. 원래는 이 종로포차가 아버님, 어머님, 우리 나이 때 있잖아요. 약간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주춤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안 갔거든, 코로나 때문에. 그래, 안 가는 동안에 누가 갔냐? MG들 있죠. 이 MG들이 가다가 길 가다가 뭔가 불빛들이 있으니까 포차에 하나 둘씩 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되시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지. 그래서 다시 여기가 MG들의 핫플레이스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K4차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늘어선 포장마차 중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꼼장어 기본 있고요. 그다음에 오도독병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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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딱 묻혀서 볶아내면 그 은박지 왜 볶아내면 얼마나 맛있어요.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닭발까지. 아, 닭발. 저런 족발 같죠? 이거 말고요. 닭발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 이거 있네요. 하트. 이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닭발까지 20개가 남는 다양한 안주들이 포차마다 다양하게 품어져 있으니까 아무 곳이나 찍어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또 지하철 여행지 심익수만의 꿀팁 아닙니까? 자, 13번 출구 쪽에 있어요. 13번 출구 쪽으로 딱 나오시면 여기는요. 포차 경력 20년 이상의 내공이 가득한 포차 사장님들께서 직접 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시면은 어디로 가든지 정말 맛집 포차 투어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또 야장 아닙니까? 야간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매력 때문에 손님들이 끊이잖아요. 지금 가면요.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픈런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들 붐비는 곳이다. 그다음에 제가 출구까지 알려준 김에 제가 포인트. 아버님, 어머님 중에 진짜 정말 야 신기자 근데도 우리가 맛집은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포차 맛집들 찾는 방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걸 찾으셔야 되냐면 유명한 애들이 희한하게도 있죠. 희한하게도 끝에 땡땡땡땡내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익수네 우리 강희상 피디 같으면 희상네 이런 게 붙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데 이 네자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이 아니고 어이죠. 어이 그래서 누구누구네 트윈스 같은 이름 그다음에 뭐 이쁜 영은 뭐 이런 이름을 달 것 같은 이름들 이런 이름들을 가진 집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닭발 오돌뼈 닭똥찜 그다음부터 구이류 그다음에 해산물 그다음에 이 외에 포차에서 한 잔 라면은 끝에 우리 입가심 입가심이 아니고 약간 해장용으로 그것이 꼭 먹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라면 라면에 우동까지 우동에 왜 유부를 되게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한 그릇 쫙 마시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포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하고는 계시지만 그 카드 수수료 요즘에 이제 그 외에 소상인분들이 카드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많이 안 쓰세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안 쓰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현금은 되도록 가져가는 게 좋다. 안 된다. 현금 없다. 이런 분들은요. 계좌 입금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절대 세금을 안 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와서 마음껏 먹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한 잔을 쫙 걸쳤어요. 아버님, 어머님들 포차에서 거나하게 한 잔 먹었다. 이거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한 잔 했는데 종로통 쪽을 약간 트래킹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술을 또 깨야 되니까 그냥 들어갔다가는 어머님이 화내시죠. 그래서 약간 술을 깰 겸 걸어봄직한 로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걷기만 해도 수명이 연장되는 길이 있죠. 다 아시죠? 아버님, 어머님 지하철 여행이지 애청자 여러분들이니까 예전에 잠깐 소개했던 건 송해길이 있잖아요. 송해쌤께서 원래는 대구 쪽에 가면 송해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송해공원이 대구에 있는데 여기는 송해쌤이 원래 이제 서울 쪽에 와가지고 방송 출연하시면서 출퇴근하실 때 항상 종로 삼가 쪽에서 사우나 하시고 간단하게 약주 한 잔 하시고 밥 먹고 가던 이 곳이 바로 종로 삼가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36번 출구로 나오면 포차촌 쫙 200미터 정도 가면 5번 출구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 5번 출구 쪽에 송해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송해길 마스코트 있죠. 송해쌤의 동상 동상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다 이거죠. 간단한 역사를 제가 또 잠깐만 좀 읊어드리면 여기가 2016년도의 명예 도로로 송해길이란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표어로라 그러죠. 발음도 있는 수표어로로 그래서 종로 2가 쪽에 원래 유기전 빌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송해 동상이 있고요. 그 앞쪽으로 쭉 나온 종로통에 큰길 있잖아요. 큰길 쪽에 보면 여기에 유기전 빌딩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래서 그 빌딩부터 해가지고 낙원상가까지 이르는 이 240미터 정도 얼마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포차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딱 송해길 아흔 넘게 사셨잖아요. 이 길을 받으러 송해길을 한번 쫙 걸어주는 거죠. 재미삼아. 그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재미삼아잖아요. 그래서 쭉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50년 넘게 이 낙원동 일대를 제일 고향처럼 여겼다고 그랬죠. 송해 쌤께서 그래서 붙인 이름이고요. 다양하게 동상도 있고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뭐 편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래서 인재살 찍기 좋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시니어TV 애청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지트 하나 일러드릴게요. 여기 가면 진짜 송해길 안에 있는 아지트 중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희한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극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극장 이거 극장이 어디 있냐 야 낙원상가 있죠. 예전에 왜 기타 연주학으로 기타사로 악기사로 많이 가잖아요. 낙원상가에 4층으로 왔어요. 4층 4층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니고 4층으로 왔어요. 4층 4층에 가시면 극장 이름도 이뻐 어떤 거냐면 추억을 파는 극장 극장 극장인데 추억을 파라 얼마나 멋져요. 진짜 아날로그적인 어떤 감상을 품고 있는 극장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 우리 50을 넘어간 우리 액티브 시니어들 있죠. 이 정도 연매가 되면 사실 카페 같은 데 MZ들 많은데 카페 같은 데 가거나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눈치가 사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거냐면 노시니어다 이래가지고 노키즈 존처럼 노시니어 존도 뭐 이렇게 눈치를 주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는 환영이야. 시니어 환영 존이에요. 그래서 마음 놓고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예스 시니어를 당당하게 외치는 극장이에요. 유일하죠. 전국의 유일부위한 극장 추억을 파는 극장이다. 주 고객층은 당연히 우리들이죠. 50대 이상 시니어 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영화 관람 이런 건 기본이고요. 소통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 대화 상대가 또 없지 않아요. 저처럼 말 많은 사람들은 되게 딸을 나가더라고요. 말이 없어지시잖아요. 에너지 에너지가 사라지셔. 텐션이 낮아지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여기는 소통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소담소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극장의 역사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극장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55세 이상 그 외 지하철도 65세 이상부터잖아요. 무료가 근데 여기는 55세 이상이면 저도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55세 저도 이제 곧 55세가 되네요. 단돈 2,000원에 단돈 2,000원만 내시면 고전 명화를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작 영화는 방역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비싸니까 그거 사오는데 판권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고전 명화들을 주로 틀어주는데 2,000원이면 2,000원이면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15년째 이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로비 로비 쪽에는 당연히 그 외에 우리를 위한 극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분들이 있잖아요. 배우들 중에도 오드리 헤뻔 마를린 몰러 션 코넬리 이런 사진들이 쫙 붙어있는 거죠. 그다음에 옆쪽으로 가면 골통품도 있어요. 이게 왜 있는지 저는 도통 이해는 안 가는데 골통품을 갖다 놨어요. 사람도 골통이고요. 전시해놓은 골통품도 골통이고요. 오래됐죠. 그래서 뭐 상영시간 좀 남았다 이런 분들은 소담소담 이야기도 나누고 그냥 보기 좋다. 이거죠. 그리고 진짜 정말 우리를 위한 배려가 한 가지 더 숨어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야 이게 압권이야. 어떤 거냐 우리 나이가 되면 노안이 오잖아요. 노안이 저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자막이 영화관에 가면 자막이 보이질 않아. 와 저도 이게 난시까지 와가지고 자막이 번져 보여요. 번져 보이는데 여기는 자막을 딴 극장 대비 1.5배 이상 큰 자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다 심어줍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 자막이 다 보입니다. 노안이 오신 분들도 볼 수 있게끔 자막을 좀 큰 자막을 쓴다는 거. 야 이거 진짜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또 재미삼아 다양한 것들 즐길 게 있는데 이런 거 있죠. 배움의 공간도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극장에서 운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카페 같은 데 가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키오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주문하는데 옆에 단말기 같은 게 있어. 거기다가 버튼을 막 눌러야 돼. 힘들잖아요. 카페 같은데 커피 주문 하나 하려고 하면 머리 다 빠진다고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거 사용법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있잖아.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휴대폰 잘 쓸 수 있게 사용법 같은 거 그 다음에 노트북 사용법 이런 것들을 무료로 무료로 우리 어르신 저 포함해서 누구나 다 시니어 세대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디지털의 어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재밌는 아 재미는 아니죠. 가장 좋은 일 상생의 의미인데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시니어 우리 일자리를 또 창출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일자리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있죠. 매표소 그 다음 매점 안쪽에 극장 관리 운영자 모두 우리들 연배 분들이 다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 진짜 정말 신의의 메카다. 오늘 방송을 들었는데 신 기자 여기 정말 괜찮겠다 이런 분들은요. 진짜 한번 가보십시오. 포차해서 한 잔 딱 하고 한 잔 딱 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되고요. 쭉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송해길 쪽으로 나왔는데 2차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맛집 하나 찍어드릴게요. 여기에 낙지가 붙은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송해길의 대표 맛집인데 여기가 예능 프로그램 이영자 씨 있죠. 이영자 씨가 다녀가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낙지 볶음 산낙지 철판 볶음 등이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맛있다. 잘한다 여기. 이 집을 잊지 말고 콕 찍어두고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스죠. 우리가 종로를 찍었기 때문에 다음번 코스로는 영등포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영등포 포착으로 재밌어요. 영등포는 어떤 거냐 구조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영등포는 양편으로요 쌍포 포차 쌍포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맛대로 한쪽씩 한쪽씩 딱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 지역이 쉽게 어디를 가느냐 영등포 역으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4번 출구 인근이니까 그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좌우를 살피시고 동선을 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등포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까 종동은 쉽잖아요. 하도 많이 했잖아요. 종각도 하고 종로통도 했고요. 그래서 영등포는 지명공부 하고 가야 됩니다. 영등포는 어떤 유래가 있느냐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 음력으로 2월 초하루 이거를 영등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영등일이다. 그래서 보름까지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해가지고 여의도 색강변 쪽 있죠. 거기서 굿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굿 이름을 영등 굿이라고 봤어요. 굿굿굿 굿을 하는데 그게 영등굿이었고 이게 지명으로 굳어졌다. 이런 써니 넘버 원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게 영등포의 이름의 유래다. 폭우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그다음에 한 한 소리 또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옛날 마을에 영등신에 있었습니다. 영등신에게 당굿 영등굿 이런 것들을 올렸다. 이거죠. 영등굿 굿을 했다. 그래서 강바다를 나타내는 물가 폭우 이렇게 해서 영등포가 합쳐져서 지금의 영등포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같이 영등굿에서 나아다 보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재미있는 곳이었구나. 굿과 관련된 곳이구나. 그래서 또 우스갯소리가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영등포 있죠. 영등포가 영어로 있죠. 이게 영어로 스펠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Y-E-O-N-G D-E-U-N-G P-O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어렵죠.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하면 영어 읽기 옛날 우리 중학교에 다 많이 했습니다. 쌤이 시킵니다. 선생님이 야 영어 단어 이거 읽어봐 이럴 때 Y-E-O-N-G D-E-U-N-G P-O 이거를 갖다가 반학생 친구 중에 하나가 예옹대옹포 이렇게 읽은 거죠. 예옹대옹포 재미없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에 아직의 유행이길래 예옹대옹포 이렇게 읽었더니 쌤이 되게 화를 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빨리 가야 되죠. 포차 우리가 또 포차가 급합니다. 지금 한 장 꺾고 싶어서 난리죠. 아버님 어머님들 그래서 영등포는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군데로 어디 있냐 우리은행 쪽에 있습니다. 우리은행 쪽으로 가시면 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쪽으로 양 사이드에 하나씩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보통은 영등포에 회사원분들 많죠. 이런 분들이 점령을 하십니다. 오픈하자마자 점령을 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뛰어가야지 여기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핫한 이유가 더 있죠. 왜냐하면 영등포니까 어디하고 아깝습니까? 방송국 K본부가 있는 방송국 여의라 쪽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의라 쪽에서 방송 촬영을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촬영을 올 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시니어 TV도 그렇지만 멀리 가는 거 다 우리 스태프분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강PD도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다 귀차니즘의 주의자들이야. 그래서 가까운 곳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다 포차 촬영이 있을 때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의외로 있죠. 의외로 촬영의 명소로 꼽히는 포차가 많다. 그래서 여기는 웨이팅 작살인 곳들 굉장히 많아요. 웨이팅이 너무 길다. 그래서 많이 기다릴 가구를 하고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 우리가 어디서 먹어야 되냐 포인트 일러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맛집들이 포차 중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공시부가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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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한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가 방문했던 곳 좋습니다. 이게 어떤 것들을 파냐 부침개 기본이죠. 그다음에 라면 김밥 짜파게티까지 짜파게티가 이게 또 트러플이라고 요즘에 비싼 버섯 소스 있잖아요. 이거 뿌려면 진짜 맛있거든요. 계란후라이 하나 다 얹어가지고 얼마나 맛있어. 이런 것들 줍니다. 짜파게티까지 해가지고 식사료도 기본적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한공시 부부가 갔던 곳은 이런 것이에요. 40용 원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건 뭐냐면 통골뱅이 골뱅이 저도 좋아하거든요. 우리 장모님께서 가끔씩 어디 멀리 가시면 꼭 사오시는 게 골뱅이인데 이거 삶아가지고 먹으면 완전 통골뱅이 끝장나잖아요. 제 주먹만 합니다. 골뱅이들이 근데 이 골뱅이 홍합 소라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주는 세트가 있습니다. 홍합도 맛있죠. 우리 경남지역 부산지역에서는 담치라 부르는 홍합 얼마 맛있어요. 그다음에 소라 소라도 얼마나 맛있어요. 삶아 놓으면 이거 딱 끄지면 내가가지고 이쑤시개로 끄지면 내가가지고 똥만 따로 내고 그다음에 이 살코기만 딱 먹잖아요. 이거 소라까지 해서 한꺼번에 주는 세트 메뉴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 메뉴에는 세트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우리 마산 쪽에 가면 그 외 일본 용어인데 닿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컨셉이에요. 이걸 포차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뱅이 홍합 소라 나오고요. 그다음에 쇠주까지 해가지고 세트로 다 묶어준다 이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그냥 싸게 저렴하게 그리고 맛나게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마르셀 프로스트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새로운 풍경 또 필요하고요. 새로운 눈도 필요하고요. 새로운 맛까지 이 영등포에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핫플레이스 두 곳이 더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명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살짝살짝 앞에 글자만 읽어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또 상업적인 것 때문에 용어를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여자로 시작되는 거 있죠. 익수 여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는 제 고향입니다. 부땡 이쪽으로 이 이름들이 있는 집들이 보통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여기는 포차스럽지 않게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려면 포차인데 제한시간이 있어. 그게 두 시간이에요. 두 시간 두 시간 안에 거기에 들어가시는 순간부터 두 시간 딱 재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시간 동안 다 먹고 나와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정말 굉장히 열정적인 포차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안쪽에 가시면 테이블 이용시간이 있는 대한민국 이런 포차가 있습니다. 메뉴 메뉴는 재미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안주류 있죠. 안주류가 15,000원으로 통일됐어요. 영등포지정은 얼마 싸요? 15,000원밖에 안 해. 그렇게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똑같은 가격으로 돼 있는 종류들이 이랬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닭발 와 닭발을 15,000원에 통일돼 있어. 새우 15,000원이야. 더 이상 받지도 않아요. 꼬막 대합 고갈비 고갈비가 뭔지 아시죠? 다 고등어 구이 고갈비라 그러잖아요. 이걸 고등어 구이라 부르면 촌스럽습니다. 고갈비 그 다음에 매춘이 그 다음에 오징어 호뎅탕 홍합탕 계란탕까지 해가지고 줄줄이 다 15,000원 통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꼼장아 삼겹살 문어 문어 소라까지 해가지고 구워주는 거 구워주는 거 17,000원 쌉니다. 식사류도 통일입니다. 4,000원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데 라면, 우동 이런 것들 있죠. 잔치, 국수까지 해가지고 4,000원으로 다 통일 얼마나 쌉니까? 포차예요. 근데 쌉만큼 아킬레스건이 있겠죠. 당연히 종로통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이에요. 다. 그래서 얼마나 다 영세합니까? 그래가지고 카드나 이런 것들 잘 안 낼 수가 있다. 현금 입금이나 계좌 이체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주시는 게 좋다. 기억을 하시고요.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등포 오신 김에 신기자나 뭐 이렇게 한 잔 하고 두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셔야 되잖아요. 나온 김에 내가 좀 영등포 주변을 둘러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쇼핑의 메카나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쇼핑 메카가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지하철 역사 안에 와 영등포역 안에 있죠. 안에 있는 쇼핑 메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플리 마켓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 플리가 벼루기 아닙니까? 벼루기 F-L-E-A 플리 벼루기 마켓입니다. 그래서 벼루기가 매월 마지막 주 금, 토, 일이죠. 맞춰가지고 장터가 열립니다. 이름하여 애칭으로 도깨비 장터 정도로 부르죠. 갑작스럽게 섰다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영등포역에 도착하시면 백화점이 하나가 있어요.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백화점과 연결되는 통로 3층, 3층 쪽에 가시면 소상공인들이 북적북적 모여가지고 굉장히 싸게 여기는 할인이 기본 붙습니다. 그래서 할인해서 파는 상생의 어떤 쇼핑의 장소다 보시고요. 양말, 모자, 가방까지 해가지고 50% 할인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득템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쇼핑까지 편하게 하고 오시면 이것도 또 완벽한 영등포의 저렴하지만 짠내 나는 그러면서 약간 새로운 맛을 새로운 눈을 찾아가는 여행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포차 어디냐면 지하철역과 놀랍게도 딱 붙어있는 기록의 포차 장소가 있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 신대방입니다. 신대방 신대방역 포차거리는요. 나오잖아요. 지하철역 나오면 끝에서부터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필요도 없어. 나오자마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어디 갈 필요도 없어. 바로 붙어있는 기록에 포장하자. 신대방 포차거리 세 번째 코스고요. 자, 지하철역을 타고 이지하게 쉽게 가겠습니다. 자, 2호선 신대방역 3번 출구쪽 2번 출구쪽 앞에 둥지를 트고 있습니다. 신대방역 3번 출구 2번 출구 앞에 2번 출구 3번 출구 앞에 둥지를 트고 있다. 이야, 끝내주죠. 그래서 여기에 본격적으로 포차 드시기 전에 잠깐 지명 공부부터 또 하고 가야죠. 그래서 신대방이라는 거 대방어 같은 약간 느낌의 생선 같은데 방어 방어를 해야 되나 아, 이거 이거 자, 대방동에서 온 말이 신대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방은 대방은 어디서 왔냐 도대체 그래서 원래는요 여기가 두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두 마을 두 마을이 붙어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두 마을의 이름들이 하나하나가 있는데 한 마을은 번댕이 마을 번댕이 그 다음에 한 마을은 고사리라고 해서 풀어쓰면 높은절 높은절 리 마을리자 높은절 리 이렇게 해서 두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죠. 근데 일제시대 때 또 들어갑니다. 일제시대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이 번댕이하고 높은절이를 붙여가지고 번대방리 이렇게 부르다가 번대방리 번대방리 하다가 대방동으로 광복 이후에 고쳐 불렀다. 이렇게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신대방은 이름도 재밌는데 여기에 재밌는 역사가 또 하나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시면 신대방 가서 또 한마디 하실 수가 있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약조 한 잔 포채 사시면서 하기 좋은 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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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알고 가자. 꿀팁 6.25 동란 때 6.25 동란 때 6.25 동란 당시에 그때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그때 전쟁 미망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주택을요. 64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서 옮겨서 둥지를 트게 했던 곳 살게 했던 곳이 바로 여기에 신대방이라는 동네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애칭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잖아요. 과부촌 과부촌 하는 거 그 애칭이 있던 마을이 신대방이 할까 이런 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 친구들하고 약조 한 잔 하실 때 야 여기가 예전에 어떤 일을 하는 줄 아냐 이러면서 여기 과부촌이었잖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또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어디서 알았냐 이러면 세니어 TV 지하철 여행이지 수요일마다 저녁때 본방사수해라 좋습니까 요즘에 너튜브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클릭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좀 보고 눌러주세요. 아버님 어머님들 자 그 다음에 포차 메카 빨리 가요죠. 자 지하철과 가장 가까운 포차 나오면요 진짜 여기는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포차 중에서요 포차 중에서 유일하게 천변을 바라볼 수 있어. 야 포차에서 약조를 딱 꺾는데 옆쪽으로는 바로 천이 도사리고 있어. 그 천 호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풍광을 가진 야 내공이 있는 곳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곳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시면 옆에 있는 천이 이름이 도림천입니다. 도림천 대단하죠. 도림천 뷰가 가장 아름다운 포차다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주의사항 있습니다. 주의사항 여기는 뭐 당연히 아까 왜 당연히 아시겠죠. 왜 현금 가져가고 계좌에 채워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고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 주의사항 지하철로 나오실 때 만약에 내가 포차를 목적으로 하고 오지 않았다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다 이럴 때는 숨 쉬면 안 됩니다. 신대방경 나왔을 때 숨 쉬면 안 됩니다. 숨 쉬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포차의 그 냄새 있죠. 냄새가 코로 싹 들어오면서 뭐에 홀린 듯 순식간에 그 포차 쪽으로 발길이 향하고 절대 숨 쉬면 안 된다 이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포차 특징들 메뉴 특징들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메뉴가 정말 다양하다. 이게 가장 큰 신대방의 강점입니다. 냄새 홀리죠. 바로 걸어가게 됩니다. 진짜 신대방이 볼일 보러 갔다가 여기서 한자도 하고 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약속은 잊어버려.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여기 가면 종교 반타 소라문어 기본이죠. 아 소라문어 아까 영등포에서도 맛나게 먹었는데 소라문어 싱싱한 해산물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생선구이 닭발 항상 나오죠. 곱창에 닭볶음탕까지 나와요. 이거를 일본말로 닭도 땡땡 뭐 이렇게 쓰잖아. 닭도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거 닭볶음탕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고르기 힘들다. 이런 것들 그래서 메뉴를 고르실 때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고 포차마다 꿀팁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방 신대방 포차의 꿀팁은요. 메뉴 시키실 때 헷갈리잖아요. 메뉴가 너무 많아. 이럴 때는 아무거나 시키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버님 아무거나 시키시라는 말이 아니고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무거나는 18,000원짜리입니다. 18,000원 보통 하니까 이거 가서 아 신기작 이걸 보고 아무거나 시키라고 그랬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거나 시키시면 다양한 메뉴들을 섞어서 안주로 나오니까 약간의 아까 그 일본어로 타치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형 어디 뭐 이렇게 부르는 느낌의 포차가 또 유명한 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보너스로 있죠. 여기는 20이 더 좋아. 그래서 보너스로 어묵탕이 기본 나옵니다. 절대 주의사항 어묵탕은 여기서는 시키지면 안 된다. 형 어디 뭐 이런 집이 있어요. 이런 이럴 때는 어묵탕을 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집의 인기 메뉴는 오돌뼈 하 오돌뼈 좋죠. 오돌뼈를 그냥 볶지 않아요. 매운 양념에다가 은박지를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 구워야 그 옛날 맛이 나거든요. 요거 요거 오돌뼈에다가 주먹밥 있죠. 주먹밥도 김가루 뿌리고 그 위에다 마요네즈를 듬뿍 얹어야 돼. 막 쭉쭉 쭉 쭉 쭉 짜서 넣고 그 들기름을 위해 딱 한 숟가락 푹푹 뿌려주잖아요. 이런 주먹밥이 나옵니다. 요런 것들 김잔뜩 들기름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접어야 되거든요. 자꾸 침이 튀어가지고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포차를 권하게 드셨다. 한 잔 했다. 신기자 이런 분들은요. 또 그냥 들어가시면 집에서 어머니한테 구살이 주의사 어머니한테 욕듣죠. 그래서 절대 절대 안 내고요. 하 술을 깨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아까 제가 뭐 있다고 그랬어요. 천이 하나 있다. 도림천 투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도림천 가볍게 걷고 들어가시면 완전히 수를 깨고 감쪽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림천 투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림천 이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도림천은요. 여러 여러 가지 구가 여기에 섞여 있어. 걸쳐 있어. 그래서 요걸 쭉 한 번에 딱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림천은 도대체 어떤 도림천구를 거쳐가냐. 놀라지 마십시오. 관악 지납니다. 관악 지나고요. 동작 지나고요. 구로 지나고 영등포 까지 지납니다. 이 구간 전체가 길이만 해도 14km.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길이의 하천이 이어진다.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걸어서 갔다가 큰일 나고요. 자전거로 자전거 다른 게 있잖아요. 요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를 타고 질주를 하시면 됩니다. 도림천 변 산책로가 자전거 마니아들의 어떤 천국이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가 네 가지 코스를 지나는데 네 가지 아까 구를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하나가 희한하게도 여기는 네 개 구를 지나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것도 지하철역이야.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여행이지 애청자분들은 무조건 여기 가서 걸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쫙 가주셔야 되는 거죠. 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다시 한 번 더 노트북 클릭. 요거 자 그래서 2호선 대림역 쪽 도치랍니다. 대림역 여기가 12번 출구 앞쪽으로 딱 가시면 대림동에 있는 중앙시장 중앙시장 야 여기는 원래 그거죠. 영등포구 대림동 이라는 데가 예전에 그 뭡니까 왜 그 마동석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주무대가 됐던 거 약간 차이나타운 같은 중국 음식들 양꼬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적 동포들도 여기에서 장사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말투 있죠.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범죄도시 진짜 모티브가 됐던 동네구나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시장에서 맛난 음식 중에 이거 있어요. 빠오즈 빠오즈 중국식 만두 혹은 찐빵을 빠오즈라 불러요. 빠오즈 그다음에 허거 아시죠? 허거 샤브샤브 중국식 샤브샤브 허거도 맛있어요. 그다음에 돼지 간무침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진짜 맛있겠죠. 오늘 방송 못합니다. 침이 막으릅니다. 이런 것들 같이 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대립역 가면 먹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신대방역 지납니다. 신대방역 아까 우리 먹었죠. 뚝방길 정말 명물이다는 거 그다음에 신립역도 지납니다. 신립역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에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시장 하나 무조건 타운 하나 타운 하나 어떤 거냐면 원조 민속수인데 타운이 칼 신립역에 있죠. 그래서 그 외에 예전에 신립역 가면 꼭 드시는 거 있잖아요. 순대인데 색깔이 빨갛게 볶지 않아 하얗게 볶는 거 백순대까지 해서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다. 여기에 순대 볶음 시키면 순댓국은 그냥 무료로 이렇게 서비스로 주죠.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고 딱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립역 사이드 쪽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는 약주하고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서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도서관인데 올해가 용띠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림천에서 용나는 도서관 용 용 용 용가리다 이거죠. 용이 납니다. 이거까지 해서 이거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어요. 아기자기합니다. 굉장히 재밌게 돼 있는 도서관이다. 그 도서관들이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에 그 구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보면 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약간의 업사이클링 같은 느낌이다. 보시고 평소 때 아이와 지나갈 때 있죠. 아이는 여기다 딱 두고 그다음에 딱 걸어와서 대방역에서 포차 한잔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오시면 완벽한 또 신대방 포차 투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창농역 포차가 여기도 가야 됩니다. 여기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역시나 역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포차가 빠바바띄고 있습니다. 멋지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지하기 쉽게 가겠습니다. 창농역 1번 출구 나오시면 바로 포차 포차가 펼쳐집니다. 여기도 주의사항 있겠죠. 당연히 숨을 쉬면 안 된다. 볼일이 보러 창농역 내렸는데 숨을 쉬는 수가 일본역으로 빨려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대단합니다. 냄새가 그래서 창농이란 지명은 어디서 나왔냐 잠깐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창농이란 지명 조선시대 때 여기에 양곡 창고가 있었습니다. 쌀창고죠. 그래서 붙여진 게 창동이다. 양곡 창고 창자 창동이다. 이렇게 해서 썼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창동 초협회 공터에 옛날부터 세워져 있던 창동 리라는 창동 리라는 이정표가 있었다는 거죠. 양곡 창고 창고에서 온 말이 창동이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현재는 이 이정표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부터는 창동 주민센터가 있어요. 창 오동 주민센터 앞쪽으로 이전을 해서 있으니까 이것도 가신 김에 내가 보고 싶다 이러면 가서 이정표도 안 보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포차 포차 투어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봐야죠. 여기가 좋은 이유가 창동역 포차 거리가 제일 좋은 이유 가장 큰 창동역의 시그니처는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야 신기들 또 무슨 화장실 같은 소리하고 있냐 이랬는데 야 종로 있죠 영등포 있죠 그다음에 신대만가 우리 찍고 왔잖아 거기는 다 포차거리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말이죠 야 여기 있죠 창동역 포차거리 여기는 놀랍게도 나오자마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액티브 시민가 되면 화장실이 또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화장실 꼭 가야 되는데 시그니처가 화장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원래 딴 데는요 진짜 화장실 가려면 공공 주차장 찾아가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한방에 해결된다는 거 화장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옆쪽으로 포차가 있는 거리인데 놀랍게도 이 주변 거리가 공원처럼 형성되어 있어요. 신대방을 할까 어떻게 호수를 품고 있다 도림천을 품고 있다 이게 와 멋진 공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공원 분위기를 난다. 나무가 곳곳에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야 정말 멋진 곳이 창동역 들르면 나도 한번 꼭 한번 와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포차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빨간 포차 빨간색을 띈 거 요즘에 또 주식시장이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매매가 근데 여기 가시면 붉은 기운을 약간 상한가의 기운을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붉은 색깔 포차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약간 통일을 해놨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독 깔끔하고 쾌적하게 아까 공원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포차들이 많은 곳이다. 여기에 대부분 다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 포차 장인분들입니다. 매매 번 보고 역시나 다른 곳들하고 비슷하게 취향에 맞게 골라서 가시면 되고요. 하플 찍어드리겠습니다. 포차가 많아요. 많은 곳 중에 여기 역명하고 비슷한 분위기에 포차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외우기 쉽죠. 그래서 산낙지 가리비 해삼 과메기까지 나옵니다. 딴 데에는 과메기가 없었죠. 포항에 그 유명한 과메기까지 신선한 해산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생선구이가 유명합니다. 생선을 유독 맛있게 굽는데요. 여기서 구우면 생선이 맛있다 이거죠. 그래서 생선구이까지 드시고 나오십니다. 구이로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삼치 이면수 이거 군대 가면 많이 나오죠. 이면수 고등어 굴비 고갈비라 불리는 고등어 굴비 새우 오덜뼈 소금 구이 대합구이까지 오덜뼈 구이의 소금구이 대합구이까지 다양한 구이들이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이런 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볶음이란 게 있어요. 아무거나처럼 아까 신대방에 그래서 곱창 오덜뼈 오징어 똥집까지 해서 섞어서 추는 또 이 모든 볶음을 많이 드시는구나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동이 여기는 후식으로 무조건 우동만큼 드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동이 냄비 우동입니다. 양은 냄비 아시잖아요. 아버님 어림들 우리 어릴 때 끓여먹고 내공이 있는 집에만 가야지 휘어진 양은 냄비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냄비가 여기서 그대로 우동을 담아서 나오는 거죠. 유부 가득에 팍팍 끓여가지고 완전 낡은 양은 냄비에 나오는 냄비 우동을 여기서 드실 수가 있다. 옛날에 보통 다른 포차들 가면 플라스틱 그릇에 이렇게 우동 담아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맛있게 드시고 나오시면 완벽한 또 창동 투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오늘은요 진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포장마차 투어 포장마차 포장마차 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번에요 더 재밌는 여행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번 여행도 함께 떠나 볼게요. 떠나 볼게요.